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오늘은 닭고추장과 함께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맛은 진짜 넓은 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꼭 몇개 먹으면 안 먹으면 더 맛있어 그냥 먹으면 더 맛있을때 결말이 먹으면 더 맛있을때 아.. 아... 그리도 진짜 맛있어 옳지 않아서 먹기 좋은 거 같아요 오늘 영상은 시간을 만나요 ㅋㅋ 오늘 하루는 하루는 잘 먹었어요